한번 방문할까요? 방문해서 한번 아는 사람 있어요? 없죠 아는 사람은 만들어가면 되죠 이제 그때부터 키포시에요 걔는 아 저 혼자 기장전자 오늘 손을 하고 손을 하고 애는 손을 하고 그게 뭐예요? 거기 보니까 강산이 많은 사람 없나가던데? 없죠 거기는 거기가 3D 그쪽이 다 저거라서 그렇죠 약간 좀 빨간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너무 예쁠 것 같아